다시 생각해보니까 저도 좋았던 것 같기도 야 버리는 거 아니야? 진짜 억울하다 나는 그냥 너한테 나눠주는 거지 야 근데 음식을 화장품을 먹으려고 화장품을 좀 시원하게 화장품 냄새가 섞이면 어떡해 진저들도 하세요 여긴 더 나은 하숙 생활을 위한 위견 조정의 자리라고 야!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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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장품 냉장고 하나 더 힘내는 거 아니야? 그럼 다음은 제가 하겠지 말입니다